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노골조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까지 하나 찍는 것을 거부하고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선관위가 뻣되겠습니까? 한심 그 이상인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책임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오늘 모처럼 양상훈 씨가 글을 참 잘 썼네요. 양상훈 칼럼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잘했으니까 잘했다고. 이번에 쓴 2월 1일자 양상훈 칼럼 윤 대통령 진무실 팻말 뒤편 내가 누구이고 왜 여기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양상훈 씨가 이 칼럼을 쓴 저위는 의도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김건희권에 대해서 또 제대로 이실 짓고 해라 이런 의도를 깔지만 그러나 그건 노골조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상훈 주필이 이 칼럼을 쓴 이유는 김건희권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좀 해라 그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기 위해서 이 칼럼을 썼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책임감을 이렇게 강조한 해리 트루먼 한참 예전에 여행할 때 이분 해리 트루먼 라이벌러리가 미주리주의의 인디펜던스라는 그런 도시에 있었는데 마침 방문했을 때 공사 중이라 가지고 들러지 못했습니다. 참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독실한 침내교 침내교를 믿는 분이셨고 그 신앙간 때문에 한국이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을 그냥 악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선명한 그리고 특히 이 트루먼 대통령의 취임사는 선과 악을 대조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취임사를 했죠. 특히 이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여러분들 물밀듯이 그렇게 밀어닥치는 시대에 트루먼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의 파병 결정이 될 수 있었고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트루먼 대통령 하게 되면 the buck stop here라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게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 놓여 있는데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아마 이 문장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특별히 마련해 가지고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내가 책임진다. 아니 책임지는 대통령이 선거 부정 하나 해결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말만 이렇게 뻔들리게 하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건데. 특히 트루먼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으로 내린 결정은 다른 대통령 10명이 내린 결정을 합친 것보다 많았고 트루먼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한 사람이고 트루먼은 소련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겠다는 트루먼 독든일을 발표한 사람이고 거침없던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첫 인물이고 6.25 남침을 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유럽 우방군들의 우려를 무릅쓰고 미군과 유엔군 파변을 결당해서 우리를 구한 사람이고 유럽을 되살리기 위해서 마샬 프렌을 결정한 사람이고 모두 다 큰 용기를 필요로 하였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트루먼 대통령은 침내교를 아주 절실히 믿는 그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트루먼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악주 확고한 선악 개념이 서 있는 그런 신념의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명의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봤지만 악과 선을 빛과 어둠을 비교하면서 대통령 취임사를 한 것은 대단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글을 쓸 때 이 트루먼 대통령의 신념 세계관이 한국인을 적화로부터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여러분들 참 지도자의 신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선악관 정의관 그리고 지도자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뭡니까 선거 부정을 하지할 것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부정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하찮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검사 출신의 한동훈과 윤석열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게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검사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가 아니고 선악관이고 정의관인 겁니다. 신념이 있으면 이런 지도자는 목숨을 걸 정도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국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이 난망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문제이고 가치관 문제이고 신념의 문제인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일치갈 때일 때일 때 그게 신념이 되는 거죠. 신념이 되면 여러분들 그걸 싸우는 겁니다. 제가 4년간 채널이 여러분들 거의 폭발 직장에 도달할까지 탄압을 받으면서 이 선거 문제를 왜 다루느냐.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자행되고 그러면 체제가 변할 것이고 그럼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내하고 동갑이지만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유복하게 쓴 서울의 중산층의 편안한 남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해결할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신념이 없는 겁니다. 선학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원한 겁니다. 그 양반이 있는 한 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여러분들 뭐죠? 그냥 장식품이고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되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하니까 그냥 선거 부정 똥 밟은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외면한 겁니다.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똥 밟고 똥을 똥을 밟기 전에 그냥 똥을 밟을까 할 수 있는지 그냥 피해 다니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죽는 문제고 나라가 망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똥으로 똥 밟는 정도를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지도자로서 자격들이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앞으로 대통령 되겠다고 폼 잡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고 공의를 여러분들 짓밟는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점점 그 양반의 실상이 다 밝혀지겠죠. 그렇게 인생들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투루만은 학불이 보잘 것 없습니다. 그리고 미주리는 미국에서도 변방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신념이 투철했던 겁니다. 침내교 여러분들 그런 크리찬 침내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쪽에 서서 악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 그냥 핵폭탄 투하도 여러분들 명하고 그다음에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 여러분들 그 전화를 받을 당시가 바로 인디펜던스 시티인가 이런 미주리주의 자기 고향에서 여러분들 잠시 와 있을 때 이런 전화를 받잖아요. 새벽에. 그때 적심 없니까 한국에 파병을 해야겠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유엔 소집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신념이 그 위기에서 한국 사람을 구한 겁니다. 훗날 한국의 젊은이를 만났을 때 내가 한국을 다 이렇게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디에 한 분이 회고한 걸 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투르만이 나는 미주리 출신이다. 이건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양상훈 주필 글을 통해서 the buck stop here 내가 모두 책임진다. 그 여러분들 팻말의 뒷면에 나는 미주리 출신이다 이런 게 있는 말이죠. 나는 경남 통영 출신이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이엠플람 무슨 성북구 출신이다 이런 게 있겠죠. 자기 출발지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자기 출발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초심을 대부분 다 많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면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라는 것은 모든 대통령이 꼽씹어야 될 질문이다.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 인간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이것은 다 꼽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성금 문제를 이렇게 이럼 다루면서 채널이 거의 바닥을 칠 정도까지 가게 되면 난들 인간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회의감이 안 들겠습니까 이걸 그냥 때리치우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널이 10분의 1 정도로 여러분들 줄어들고 도저히 여러분들 채널을 활성화시킬 지 없도록 그렇게 손발을 다 묶은 상태야 여러분들 2년 3년이 지속이 되면 난들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러나 그때 여러분 던지는 질문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여러분들 기대고 내가 여러분들 존경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의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을 때문에 여러분 얘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려 9번이나 부정성을 저질렀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알려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 입에서 선거 부정이 한 번이 아니고 9번 했대 이번에 한 번 다 하면 10번 한대 이런 이야기가 이런 보통명사처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결정은 자신을 위한 결정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 뒤에 양상훈 주필이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당신 와이프 이야기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는 제쳐두고 그거는 저게 술수의 여러분들 말려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양상훈 씨처럼 이렇게 시리오스하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조선일본은 줄고차게 여러분들 푸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러분들 투르만 대통령의 the buck stop here 그런 팻말 팻말은 윤 대통령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여러분 보기에 선거 부정 문제를 덮는 것이 계속되게 되면 본인 재임 기간 중에 뿐만 아니고 퇴임 이후에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주홍 글씨가 될 겁니다. 선거 부정을 은폐한 자의 두목 이렇게 될 겁니다. 도저히 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게 선거를 덮으면서 여기 더 북 스탑 히어 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부족합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밑에 투르만 대통령 이런 팻말 같은 거 없더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 밤하늘에 찬란히 빛치는 여러분들 별처럼 양심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양심의 별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심의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 문제를 덮을 수 있냐 그 양심의 별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선거 문제를 덮을 수 있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 문제를 덮을 수 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선거 문제를 덮을 수 있냐 당신들은 양심의 별이 없는 거다 세상에 양식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크게 배움이 없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양심의 별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없더라도 법보다 훨씬 더 도덕직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자평에 124명이 여러분 글을 남겼는데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이란 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책임을 진다. 참으로 귀한 말씀 공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제 158조 3항에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투표지에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비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하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인시하에 사용한 100% 부정선거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총선 부정선거 없도록 엄중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것도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책임을 모든 걸 책임진다 않게 얼마나 웃기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을 피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 은행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불일치하는 게 많고 크게 배움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저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별히 대통령께서 미국의 투르만 대통령의 그 유명한 팻말 The buck stop here. 내가 모두 다 책임진다는 것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